어뢰를 품은 물고기 오늘은 로즈라인 톨피도 바부를 만나봅니다. 국내에서 로즈라인 바부, 레드라인 바부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친구. 국내 처음 소개될 때는 레드라인 톨피도 바부로 불리다가 어느 순간 톨피도라는 말이 빠지더니 현재는 로즈라인 바부로 정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발음이 어려워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톨피도는 어뢰를 의미하는데 이 친구의 길쭉한 생김새를 보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네이밍으로 레드라인 라스보라가 있는데 이 종은 추후 다루겠습니다. 원래는 인도의 고유종이지만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대량 번식에 성공하여 인공 번식된 개체들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한창 수입되던 시기에는 크기가 조금 있는 개체들이 들어왔으나 최근에는 4에서 5cm 내외의 꼬마급으로 수입되는데 이는 봉지당 마리수를 늘려 개체의 단가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수입 직후 개체를 구매한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종종 있는 편입니다. 이 물고기를 모르고 키우는 사람들에게도 결국 컴플레인을 받는데 수족관에 방문했다가 새끼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로즈라인을 보고 멋모르고 구매했다가 10cm급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경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어기에는 몸통의 가로줄무늬 이외에도 검은 세로 점박이를 가지고 있으며 성장하면서 사라집니다. 유어기에는 특히나 체형이나 생김새가 북내 토종어시리와 흡사합니다. 자연 서식지는 용존 산소량이 많은 강과 하천 지대로 강의 중 상류와 물이 천천히 흐르는 웅덩이 스러운 곳에서 무리지어 활동합니다. 산소를 많이 타는 모습은 사육시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어항 환경 변화나 대청소를 위해 통의 로즈라인을 별도의 통에 잡아두면 다른 물고기와는 다르게 금세 산소 부족으로 세로로 서 있거나 뒤집어지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즈라인 바보를 사육한다면 기포기는 상비해야 합니다. 최대 크기 10cm 내외이며 성장할수록 왜 어뢰라고 불리는지 잘 알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대부분의 수초와 궁합이 좋습니다만 각각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체리새우 등의 관상새우와는 합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브류답게 수온은 오리려 저수온 쪽이 좋습니다. 15에서 15도 내외가 가장 좋고 28도 이상의 고수온에서는 돌연사가 종종 일어나며 장기사육도 어려워집니다. pH는 약산성 6.0에서 야갈칼리성 8 정도 범위면 좋습니다. 붉은 발색의 범위는 개체 차이 없이 비슷하며 성어금이 될수록 더욱 진하게 발현됩니다. 이런 붉은 발색을 가진 종은 붉은색이 강화되는 기능성 조명을 사용해줄 때 관상의 맛을 더욱 배가시켜줍니다. 종종 구녕하듯이 다니기 때문에 6마리 이상 사육해주는 것이 좋고 움직이는 범위와 최대 크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로길이 90cm 이상 되는 석자 어항이 이 물고기를 사육할 때 알맞는 최소 크기의 어항이 아닌가 합니다. 암컷이 수컷보다 조금 더 크게 자라지만 발색은 수컷 쪽이 더욱 뛰어납니다. 야생 개체들의 성비가 독특합니다. 수컷의 비율이 암컷보다 많으며 번식 시 아래의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환경 파괴에 취약한 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년간 야생 개체의 수가 50% 이상 감소했으며 현재 야생 개체는 멸종위기로 등로되어 있으며 수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참 멋진 물고기이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각류와의 합산은 어려우니 그 부분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결론 노즈라인 바구는 꼭 키우세요.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 사전 노즈라인 바구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덧불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